네, 이번 영상은 약을 너무 많이 빨았네요. 파워 무비 느낌이라고 하면 일상을 과장시킨 느낌. 지난번 만들었던 영상통화나 사촌동생처럼 사소한 일을 캐리커처 시키는 것을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서른이 되는 송병일입니다. 와, 진짜 즐겁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서른이... 저는 가끔은 이런 아이디어를 완전 창작이라기보단 누군가 만든 아이디어에서 제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 4단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만든 포스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폭탄이라는 게 터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표현도 되지만 저런 폭탄을 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피해 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장민욱 배우님께 수류탄을 드렸죠. 수류탄 하나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걸 또 모두가 수긍하는 B급 코미리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대신 이건 터지면 안 되는 수류탄이다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존 팝업이 느낌이랑은 다르지만 수류탄이 터지는 순간 연출 의도가 깨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코를 하는 정석이죠. 방향은 팝업이 스러워도 제대로 확실하게 놀 수 있는 시대 모두가 눈치 보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출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영상의 의도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나게 배드 엔딩이었겠지만 이번 건 예외로 모두가 바라는 미래이고 여러분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모습을 팝업이 스럽게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적어도 조회수 만큼은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가 놀기 어려운 요즘 집에서도 본교한 생활을 보내지 않게 저희도 더 재밌는 영상 만들어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죽어. 아, 성별씨 고생했습니다. 아, 더 떠내려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약 반년 전부터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15개의 이스텍을 숨겼습니다. 2020년 겨울이 끝났다는 의미는 2020년 겨울이 끝났다는 의미는